1년만 참으면 별의 순간, 별의 순간이 또 나왔는데 1년만 참으면 1년 뒤에 나타난다 이 소리입니까? 물음표가 찍혀 있는데요. 일단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 즉 당대표에 도전할 것이다, 해야 된다, 해서는 안 된다. 뭐 여러 가지 얘기 나오잖아요. 우선 여당 내에서 나오는 목소리 하나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아직 한동훈 위원장이 출마를 결심한 단계는 아니다. 저는 아직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고민 중인 것 같습니다. 지금 당대표를 출마하시면 본인에게는 득보다는 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아마 대선을 염두에 두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당대표를 대시면 우리 대선 1년 6개월 전인 2025년 9월 3일까지밖에 당대표를 하지 못합니다. 저희 당은 당대표입니다. 자, 일단 유상범 의원은 아직 결심한 단계가 아니고 고민이 많은데 당대표 되면 대선 나가려면 미리 그만둬야 되는데 이게 간단하지 않아 보인다, 이런 주의로 들리는데요. 이런 가운데요. 과거에 이른바 킹메이커라는 별명도 받았고요. 그리고 전문비대위원장, 이런 별칭도 좀 있는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관련 얘기를 꺼내놓습니다. 오늘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정치적인 현명한 판단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내가 보기에는 대표 같은 거 할 생각을 안 할 거라고는 봐요. 금년 연말이 지나면 지자주 선거에 대한 당을 어떻게 움직여야 될 거냐는 그런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될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힘은 1년이 지나면 더 빠지게 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누가 다시 지자주 선거를 이끌어갈 것이냐는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될 거예요. 기회는 충분히 있다고는 안 생각합니다. 유주진 대표? 1년이 지나면 뭐가 빠지고 지방선거 얘기하고 그리고 기회가 올 것이다. 1년이 지나면 무슨 기회를 말하는 걸까요? 일단 지금으로부터 1년 정도 후가 되면 아무래도 2025년 하반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보궐선거가 많이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미니 총선이 열릴 가능성도 있죠. 지금 아무래도 정부 여당의 지지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고 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으로서 상당히 많은 회복세를 가져가기가 좀 어렵다고 판단이 된다면 또 정권 중간에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인 만큼 또 정권심판론이 어느 정도는 작동할 수밖에 없는 선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다음 당대표가 재보궐선거에서 최소한의 유의미한 성적을 얻을 수 있을 것이냐라고 했을 때 많이들 어렵다고 본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지금 다음 당대표가 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이번에 등판을 하지 않고 재야에 머물러 있는 상태에서 누군가는 당을 이끌어 가겠죠. 그런데 만약에 다시 당이 과거의 김기현 대표 체제처럼 위기 속에 빠진 게 되면 또 누가 구원투수로 거론될 것이냐. 바로 김종인 위원장은 그런 차원에서 결국은 한동훈, 어게인 한동훈이다. 그렇게 될 분위기가 높다고 보는 것이고. 그러면 재보궐선거의 후보로서 나올 수 있을 가능성도 있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보궐선거의 후보라기보다도 재보궐선거 이후에 어떤 수습을 하면서 바로 다음 또 지방선거가 있거든요. 그러면 다시 또 비대위원장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때 다시 미니전대를 치를 수도 있지만 또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는 명실상보 대권주자 아니겠습니까? 대권주자로서 그때부터 활동을 해도 김종인 위원장이 보기에는 전혀 늦지가 않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아까 유상범님 말씀 드렸지만 이게 정식 대표가 되면 대선 주민이 그만둬야 되거든요. 대선 후보와 당대표가 같이 안 되니까. 그런데 비대위원장은 가능하거든요. 아니면 아주 거의 비대위원장급, 거의 당대표급의 선대위원장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으로서는 많은 카드가 있는데 이번에 나와서 1년 동안 당을 이끌면 또 소모가 될 것이다. 김종인 위원장은 그런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성필 부위원장. 1년이 지나면 기회가 온다. 이게 이른바 김종인 전 위원장이 종종 말하는 별의 순간이 그때쯤 올 거다 이 얘기로 들리십니까? 아니면 다른 기회로 들리십니까? 별의 기회일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다른 기회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출마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방송에서 이런 말 많이 드렸지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출마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본인을 위한 겁니다. 잠깐만요. 출마할 거라고 전망하는데 출마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저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본인을 위해서는 출마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기다리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바둑에 대마 불사란 말이 있잖아요. 덩어리가 큰 돌은 쉽게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되게 특이한 케이스로 이미 대마가 돼 있어요. 이 국민의힘 소속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기다리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사실 당대표가 되기 전에 풀어야 될 숙제가 총선 참패 책임,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 더 중요한 거. 만약에 본인이 당대표가 된다면 무엇을 할 것인가.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은 있을 것인가. 사실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 아니 뭐 이제 한 달, 두 달 좀 지났다고 도서관 가서 SF 소설 좀 읽는다고 없는 능력이 생깁니까? 정치도 전문직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전당대회를 출마하지 말고 어떤 한 특정 인물을 지원을 해서 당대표를 만들고. 그 당대표가 나중에 보궐선거가 열렸을 때 대통령실과 어떤 다른 친년들을 보호를 해서 그 안에서 한동훈을 보호해서 공천을 줘서 국회에 들어오게 하고. 국회 안에 들어와서 이른바 민주당의 과거에 천신정의 정풍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본인에게도 살 길이 열리고 공부할 수 있는 시간도 버는데 본인이 당대표에 출마를 해서 당대표가 된다고 하면 사실 집단 지도체제로 흔들어낼 수도 있고. 또 본인 자체도 콘텐츠가 없고 경험이 부족해서 또 밀천이 드러나게 될 거거든요. 그런 것을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의 성정상 제가 생각하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성품상 참지 못하고 나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김종인 전 위원장은 현명하다면 당대표에 안 나설 것이다. 그럼 나서는 건 현명하지 않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요. 이게 또 이게 기회 얘기하고 1년 뒤 얘기하고 현명한 판단 이런 얘기를 하니까 좀 주문을 받았는데. 이런 가운데 당에서는 출마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꽤 강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 목소리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 전당대회가 관심을 끌고 쇄신에 불을 붙이기 위해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사람이 뛰어들어서. 결과는 결국은 국민의 선택과 당원의 선택에 막히지만 어쨌든 뛰어들어서 변화 또는 쇄신에 불을 붙이는 역할을 해줘야. 전당대회가 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당대회가 살기 위해서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출마해야 된다. 왜? 쇄신이 필요한데 그런 걸 보여준다. 뭐 이런 취지의 약간 출마를 강건한다고 할까요? 그런 발언인데요. 김종인 전 위원장이 아까 영상에서 목소리 들려드렸는데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건 화면으로 소개해드리죠. 한동훈 국민의힘이 총선 패배 최소화를 하는 데 기여했다고 생각한다. 윤주진 대표? 그럼 이거는 능력을 좀 인정한 것 같은데요? 패배에 최소화에 기여했다라는 표현은요. 뒤집어놓고 말하면 더 성적을 낮게 만든 역량은 그래도 좀 부족했다라는 양면성이 있는 말이에요. 더 끌어올리지는 못했지만 더 내려가는 건 막았다. 한동훈 위원장 자체가 매력적인 어떤 캐릭터가 있고 또 상당히 스타성이 있잖아요. 기존의 정치인들에게서 보지 못했던 어떤 외모의 문제라든지 말투, 메시지, 제스처 여러 가지 면에서 한동훈 위원장의 신선성이 있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보수 유권자, 국민의힘 지지층에게 상당히 활기를 불어넣고 흥행카드가 됐던 것만은 사실이다. 즉 완전히 정말 무관심 속에서 선거를 치를 수도 있었지만 그래도 한동훈이 있었기 때문에 돌풍은 있었다라는 건데 지금 한동훈 위원장의 출마를 원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이런 것 같아요. 이번 총선의 참패가 용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 크다라고 하는 쪽의 인식을 가진 특히 수도권 위주의 낙선자들은 한동훈 위원장이 이번에 전당대회에 나와서 당대표가 돼서 강하게 윤석열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움으로써 국민의힘을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고 가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당의 미래를 걱정하는 보수 유권자들의 입장에서는 최상병 특검이나 김건희 여사 문제나 이런 거에 있어서 사사건건 그러면 한동훈 차기 대표가 대통령과 부딪힐 거냐. 또 이런 걱정도 많이 있다. 그래서 이거를 피하는 게 순리다. 이게 아마 김종인 위원장의 조언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한동훈 전 위원장 얘기를 김종인 전 위원장의 설명을 통해서 전해드렸는데 한 전 위원장 얘기하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시는 분 짐작되시죠? 홍 시장님. 오늘 강연을 뭔가를 하셨다 그러는데 지금 또 아마 끝났을 것 같은데 일단 화면으로 오늘 강연 관련된 내용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강연 포스터가 있어요. 여기 보면 포럼 세미준. 이게 세미준이라는 단체가 약간 보수 성향의 단체 또는 약간 친륜 성향의 단체로 알려져 있는데 제목은 선진 대국 시대로 가자 이런데 오늘 홍준표 시장 초청 강연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걸 초청 이쪽 세미래 측에서 설명이 최근에 SNS를 통해서 이야기한 내용으로 강연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렇게 설명이 나왔는데 그렇다면 SNS로 주로 한동훈 전 위원장 비판을 많이 했는데 그 얘기를 한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 어떤 얘기를 했는지가 들어와 있어요. 지금 하나씩 하나씩 소개해드릴게요. 보겠습니다. 내용 먼저 보겠습니다. 우선 홍준표. 진영 논리만 지배하니 부패한 이재명도 팬덤 생겼다. 이재명 대표를 압박하는 비판한 내용을 얘기했다는 거고 있고요. 하나 더 보죠. 조국 이재명 헐헐 나는데 우리 당은 참패로 쪼그라들었다. 또 있습니다. 민주당은 전사 많은데 우리 당엔 전사가 없다. 또 있습니다. 우리 당 마지막 전사 이재호 김무성 그리고 나. 강성필 부위원장. 오늘 강연에서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본인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군요. 우리 당의 마지막 전사는 누구누구 있는데 나도 있다. 우리 당은 전사가 없는데 나 있다.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런데 이제 뭐 다른 것들은 다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우리 당의 마지막 전사가 이재호 김무성 나. 이 말이 조금 좀 뜬금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호 전 장관이라든지 김무성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은퇴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슨 전사입니까? 현역 정치인도 아닌데. 그럼 결과적으로 본인만 있다 뜻입니까? 아니 그런다고 하더라도 그냥 차라리 내가 잘 싸울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지. 그러니까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는 결론은 대권 가고 싶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당대회에서 자기의 대권 가도에 조금 용이한 당대표가 되기를 바라시는데. 그런데 지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될 것 같으니까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한동훈을 공격을 하는데 결국에는 저는 홍준표 대구시장께서도 파출소 피하고 경찰서 만난다고요. 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당대표가 돼서 밑천이 드러나면 자연스럽게 본인이 무혈입성을 한다. 그런 차원에서 공격도 하시고 당대표를 은연중에 하기를 바라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는 당 주변 안에서도 밖에서도 홍준표 대구시장이 자꾸 저런 소리하는 것에 대해서 다들 비난적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당의 어른으로서 어떤 조금 조언을 해 주시고 당의 좋은 길로 가도록 이끌어주시는 것이 본인의 대권가들이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진희 대표. 지금 우리 당에는 전사가 없다. 그러면서 우리 당의 마지막 전사는 누구누구 그리고 나.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이들. 오늘은 한동훈 전 위원장을 겨냥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아까 세 가지 나왔던 보도에 다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다시 한 번 볼까요? 어떤 겁니까? 첫째, 팬덤 정치 말씀하셨죠. 팬덤. 지금 보수에서 가장 팬덤이 강한 정치인 누굽니까? 한동훈. 한동훈 위원장이죠. 그걸 겨냥했다. 두 번째, 총선 참패 때문에 찌그러졌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 좀 보겠습니다. 누가 책임이 있다고 늘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당은 참패로 쪼그라들었다. 바로 총선 참패 원인이 한동훈 위원장에 있다고 늘 말씀을 하셨잖아요. 거기에 지금 가로하고 한동훈 다 생략된 거라고요, 지금? 그리고 마지막 전사. 전사. 전사가 누굽니까? 상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게 전사지 않습니까? 다음 대선에서 민주당을 꺾을 자는 오직 나뿐이다. 한동훈 위원장은 안 된다. 지금 그 이야기를 열심히 하신 거거든요. 지금 제가 처음에 소개할 때 오늘은 한동훈 전 위원장 얘기가 없구나 했는데 지금 윤진희 대표는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다 생략돼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그래서 오늘 홍준표 시장이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 팬덤 정치 소용없다. 총선 참패 원인 누군가에게 있다. 그 누군가는 바로 그 누군가다. 그래서 나만이 싸워 이길 자다. 그 말씀을 오늘 하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사실은 그동안 홍준표 시장이 정치적인 현황과의 의견을 주로 글로 많이 옮겼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강연입니다. 목소리를 직접 대중들 앞에서 얘기를 한 거거든요. 앞으로 이런 거 계속 늘어날까요, 그러면? 홍준표 시장은 앞으로 기회를 많이 엿볼 거고요. 점점 본인에 대해서도 친윤 세력과 그리고 중도층을 동시에 흡수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실 거고 이 강연 정치, 또 앞으로 유튜브 정치 많이 전개하시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한 40여 초 정도 남았는데요. 강성필 부위원장. 앞으로 홍준표 대구시장은 어떤 행보할 걸로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강연 정치를 할 수도 있는데요. 저는 홍준표 시장님한테 조언을 드리고 싶은 것이 미국도 그렇고 지금 우리나라도 대권 주자로 가는데 단체장들이 더 용이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맡고 있는 그 단체 지역에서 제대로 된 능력을 보여주면 대권으로 가는 게 수월하고 광역단체장이 오히려 본인의 스텝이라든지 어떤 가지 여러 가지 대권을 준비하기에 용이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대구의 경제가 매우 어렵다고 해요. 그런데 이분이 강연 정치하면서 중앙으로 돌잖아요. 그러면 본인의 기반이 돼야 될 대구에서부터 호응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분이 대구에서 어떤 제대로 된 정치, 지역 경제를 살리고 대구 시민으로부터 제대로 된 시장이라고 인정을 받을 때 그 동력을 가지고 중앙 정치에서도 힘을 발휘할 수가 있지 지금처럼 대구 경제가 어려운데 지역 경제는 지역 도정은 내버려 두고 계속해서 중앙 정치에 관심을 갖고 있으면 결국에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잃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연에서 한 내용 마지막 전해드렸죠. 홍준표 대구 시장이 우리 당의 마지막 전사는 이재호, 김무성 그리고 나. 이재호, 김무성 두 분의 정치인이 과연 무슨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네요. 이 내용을 보신다면. 오늘 강연에. 편의vid 요원을iest. 이 내용은 남은주의 편의석의 편의점을 kont téléphone. 큰 문 Gemütema 버프, он farmer